자 이제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10번째인데 물론 이제 모든 우리가 게임 같은 게 수학하고 연결된다고 말은 못하지만 일부 수학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임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 물론 이제 뭐 대단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계속 본 사람들은 느낄 거야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는 조금 가볍게 가는 거야 가볍게 가는 거고요 가끔 이제 선생님이 선생님 수학 왜 해요? 할 때 물론 반 농담이지만 이런 거 할 때 유리하려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일단은 두 문제 정도 다룰 건데 한 문제 먼저 보면은 나하고 친구하고 번갈아 가면서 땅콩을 먹는 거야 근데 땅콩을 먹는데 대신 그냥 하나씩 먹는 게 아니라 한 개에서 여섯 개 이 숫자는 사실 저항이 나름이야 그래서 어쨌든 한 개에서 여섯 개 사이에서 골라서 먹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나는 세 개 먹어야지 한 번 세 개 먹으면 되는 거야 나는 일곱 개 먹어야지 안 돼 왜? 지금은 우리 한 개부터 여섯 개 사이의 수를 정해서 먹는 거니까 오케이 자 아니고요 마지막 땅콩을 먹는 사람이 지는 거야 그러면 그 물론 이제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땅콩이 두 개 남았어 두 개 남았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차례야 근데 내가 두 개를 먹고 아 이런 내가 졌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두 개가 남았으면 보통 뭐야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규칙 내에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 남았으면 한 개 먹고 그렇지 한 개 먹고 상대방 한 개 먹여서 상대방을 지게 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세 개 남았으면 어떻게 될까? 세 개 남았으면 아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규칙을 이해하고 있나 보려고 세 개 남았어 그럼 나 하나 먹어 그럼 친구도 하나 먹겠지 바보지? 세 개 남았으면 규칙 내에서 어떻게 돼야 돼? 그치? 두 개를 먹어야지 그래서 마지막 한 개를 친구가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야지 이기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해가? 규칙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지금 38개의 땅콩이 현재 있어 자 이때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느냐 이거야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 친구들은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고민해 봐도 좋아 왜냐면 바로 풀 거니까 바로 풀 거니까 그래서 샘은 이거를 일부러 약간 조건을 러프하게 준 게 있어 어떤 거? 보이니? 그치 누가 시작하느냐 누가 먼저 하느냐 지금 내가 일부러 안 썼잖아 그치 일부러 샘이 문제를 약간 오픈해 놓은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먼저 나 먼저 시작한다 나 먼저 시작한다면요 반드시 이기는 전략이 있습니다 어? 만약에 상대방이 먼저 시작하면 상대방 또는 친구가 먼저 시작하면 먼저 시작하면요 이거는 상황을 봐야 돼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알게 될 거야 규칙을 배울 거니까 하지만 상대방이 그 규칙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린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번 관찰을 한 다음에 이때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 일단 나 먼저 한다면요 이거는 쉬워 생각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1하고 6이라는 숫자야 1하고 6 그 다음에 그 사이의 숫자를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얼마가 나오냐면 7이 나오지 7이 핵심이야 자 그럼 우리 거꾸로 한번 전략을 짜보자고 거꾸로 거꾸로야 시간상 거꾸로 일단은 그 마지막에 한 개를 남겨놔야 돼 마지막 한 개를 남겨놔야 돼 왜? 친구 먹여야지 친구가 이걸 먹어야 내가 이기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마지막 한 개를 남겨야 되고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개가 친구가 먹는 거기 때문에 아마 순서는 그 전에는 나가 되고 그 앞에는 친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 다음에 또 그 앞에는 나가 되고 그 앞에는 친구가 되고 지금 시간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거꾸로 아예 쓸 거고 그랬나? 뭐 어쨌든 벌써 필기해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를 이렇게 쓴 이유는 이렇게 짝을 지으려고 짝을 지으려고 짝을 짓고 중간에 등량하자 뭐 땅콩은 더 많을 수도 있어 뭐 38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380개 이래도 상관없어 어쨌든 근데 배는 부르겠지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봐봐 나 친 나 어 이렇게 물론 이제 시간 순으로 얘기한다면 친 나 친 나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마지막에 마지막에 나하고 친이 있다면 이제 어 나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이게 맨 처음 시작을 얘기하는 거야 맨 처음 시작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맞출 수 있냐면요 금방 우리가 썼던 7이 있지 요 7로 맞출 수가 있어 여기를 7 7 중간 생략 7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 개념이 수학에 있는 개념인데 요새는 쓰지는 않는 용어이긴 해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상대방이 1에서 6부터 어떤 수를 얘기하든 간에 내가 다른 수를 얘기해서 합을 7로 만들 수가 있지 만약에 상대방이 만약에 상대방이 1 하면 나는 뭐하고 얘기하면 돼 6 상대방이 3 하면 나는 4 상대방이 2 하면 나는 5 이래서 무조건 7을 만들 수 있어 아무 수나 다 그렇게 되나요?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가능한 거지 그래서 맨 앞 수와 맨 끝 수를 더하는 거야 만약에 요게 1개부터 5개면 6을 만들면 되는 거야 6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 7이라는 수는 저 조건 하에서 조건 하에서 친구가 선택한 땅콩의 또는 먹은 땅콩의 개수에 따라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이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수란 얘기야 오케이 근데 친구 1개 먹여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38보다 작으면서 1 플러스 7의 배수 요걸 먼저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38보다 작아야 되니까 7호 35? 그치 35 N이 오면 되겠다 즉 이 횟수가 5번 반복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봐봐 친구 먹이를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됐을 때 5번 반복하면 7호 35에다가 1도 하니까 36이 되나? 응 36이 되네 그러면은 원래 38인데 36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요한 거야 그러면 나는 맨 처음에 몇 개 먹으면 돼? 그치 2개 먹으면 되는 거야 2개 먹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대신 이제 요게 이제 조금 힘든 게 뭐냐면 조금 힘든 게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이 수가 땅콩이 36개면 이제 골차퍼지는 거지 36개면 좀 골차퍼지는 거야 왜? 내가 안 먹을 수 없는데 먹어버리면 이걸 못 맞추거든 그래서 지금 38개일 때는 무조건 이기는 전략이 있는 거고요 이 숫자가 지금 7의 배수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7의 배수에다가 플러스 1 형태일 때는 아마 상대방 먼저 하는 걸로 게임이 바뀌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아 오케이 자 그면요 만약에 상대방이 먼저 시작한다면 상대방이 먼저 시작한다면 내가 반드시 이기는 전략이 있느냐? 아니야 그거는 상대방이 행동하는 거 보고 결정해야 돼 일단 상대방이 먼저니까 상대방이 먹는 걸 봅니다 먹는 걸 관찰을 하는 거야 해봤더니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라는 입장에서 나라는 입장에서 내가 한번 이런 식의 계산을 해볼 수 있겠지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계산을 했다는 전자에서 내가 원래 먹어야 되는 걸 상대방이 먹더라 두 개를 두 개를 먹더라 그러면 진 거야 왜? 상대방도 이 전략을 알고 있다는 뜻이지 선생님 상대방이 두 개를 먹었지만 이 전략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치 모를 수도 있지 우연히 먹는 걸 수도 있지 왜? 어차피 랜덤하게 먹는다면 한 개에서 여섯 개 사이에서 두 개를 먹는 선택 방법은 어차피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6분의 1은 큰 거지 자 어쨌든 그러면 상대방이 먼저 먹었어 근데 두 개를 먹은 게 아니라 다른 걸 먹더라 아 그럼 끝난 거야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기는 전략을 짜면 되는 거야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두 개를 먹었어 그러면 이 전략을 알 확률이 높은 거지 하지만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 나도 한 적당히 한두 개 먹어보는 거지 먹어보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나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상대방이 지금 합이 7이 되게 움직이더라 내가 먹은 거랑 상대방이 먹은 거 합해서 그러면 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이기는 전략이 있다 단 숫자에 따라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땅콩이 애초에 36개라면 나한테 불리한 게임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때는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기는 전략인 거지 너 먼저 해 하고 양보하는 거지 그치? 근데 상대방도 이 전략 알고 있다면 절대 그 양보를 받아들일 일은 없을 거야 그 다음에 상대방이 먼저 하게 됐을 때는 상대방 걸 보고 판단을 한다 근데 상대방이 내가 세웠어야 되는 전략을 짜고 있더라 그러면 진 거고요 근데 그 전략이 없더라면 상대방이 먹은 이후에 내가 전략을 짜면 되는 거지 오케이? 이것도 수학이야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한번 가볼게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상황으로 설명할게 자 생존 게임이라는 게 있어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조금 상황이 무시무시해 생존이란 말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이해해줘 자 나랑 친구랑 다 합해서 11명이 예를 들어서야 11명이 대학을 합격한 후에 아프리카 여행을 간 거야 근데 거기서 불시착을 해가지고 11명이 살았어 살았어 근데 그 식인종한테 잡혀간 거야 11명이 그래서 식인종들이 보니까 이 11명을 땅에다가 말뚝을 딱 이렇게 박아놨어 11개를 딱 동그랗게 박아놓고 이렇게 할게 박아놓고 5, 6, 7, 8, 9, 10, 11 이렇게 할게 그래서 이렇게 일열로 동그랗게 세워놓은 거야 3, 4, 5, 6, 7, 8, 9, 10, 11명 이렇게 그래놓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명씩 잡아먹는 겁니다 근데 다음 규칙에 따라서 잡아먹을 거고요 잡아먹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살아남은 사람 있지 잡아먹는데 맨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은 살려주는 거야 그 사람만 생존하게 돼 그렇다면 내가 어디 몇 번째에 서 있어야 되느냐 몇 번째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규칙은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일단 첫 번째 사람을 먹어 첫 번째 사람을 미안해 생존 게임이라서 그래 19금 게임입니다 어쨌든 가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먹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일단은 살려줘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먹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살려주고 이 사람은 잡아먹고 살려주고 잡아먹고 살려주고 잡아먹고 그 다음에 살려주고 잡아먹고. 오케이. 그 다음에 살려주고 잡아먹고. 오케이. 그 다음에 살려주고 잡아먹고. 살려주고 잡아먹고. 살려주고 잡아먹고. 어, 선생님이 너무 막거리진 않았나 모르겠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서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살아남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이 규칙은 만들기 나름인데 여기도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그... 어쨌든 번갈아가면서 잡아먹고 살려주고 잡아먹고 살려주고 하면서 요렇게 로테이션을 도는 거야. 아, 물론 규칙은 조금 바꿀 수도 있어. 어, 근데 쌤이 뭘로 했는지 어, 갑자기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자, 다섯, 여섯, 여섯. 이번엔 규칙을 정합시다. 응. 왜냐면 뭐부터 시작하느냐?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야. 이것도 정하기 나름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어, 살려주고 잡아먹고를 할까? 살려주려고 먼저 할까? 아니 상관없어. 그거는 상황에 맞게. 왜냐면 둘 다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오케이. 살려주고 잡아먹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살려주고 잡아먹고. 어, 살려주고 잡아먹고. 요렇게 반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살려주고 잡아먹고 살려주고 잡아먹고. 자, 그렇다면 잘 보시면요. 살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아까하고 좀 반대인 것 같은데. 이건 상관없어.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야. 자, 살려주고 잡아먹고. 살려주고 잡아먹고. 살려주고 잡아먹고. 살려주고 잡아먹고. 그 다음에 살려주고 잡아먹고. 어, 이런 식으로. 어, 근데. 근데. 지금 요렇게 보자. 자, 근데 쌤이 지금 요거를 봐봐.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다 계속 계속 진행해야 돼. 원래는. 그 다음에 또 잡아먹고 살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를 수식화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 수식화를 위해서 쌤이 살짝 지금 남겨놓은 거야. 다 끝까지 하지 않고. 자, 이렇게 되면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처음에 사람이 짝수명이었으면 어떻게 될까? 짝수명이었으면. 짝수명이었으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잖아.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사람이요. 어. 그 홀수번째만 살아남고 짝수번째는 다 사라지는 거지. 지금. 짝수번째에 있었던 사람은 다 사라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람이 짝수명일 때는 한 바퀴 돌고 나면 반으로 줄어. 반으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홀수명이면 어떻게 되나? 홀수명이면. 홀수명이면. 지금 한 게 홀수명이야.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그 반은 반보다는 한 명 많다고 말하면 좀 놀라는 여지가 있지. 11명이니까 6명이 남으려면 10일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야 돼.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되고요. 대신 보면은. 대신 보면. 시작할 때. 그 다음 거 시작할 때 살려 죽으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지. 이 사람은 이제 살려주고 잡아먹고 하면서 잡아먹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사는 사람. 두 번째 왔을 때 처음에 사는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수가 6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차피 한 바퀴 돌았을 때 외초에 살아남았던 사람은 다시 한 바퀴 돌았을 때 시작할 때 또 죽기 때문에 5명이라고 봐도 돼. 이건 규칙은 따지기 나름이야. 규칙은 따지기 나름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있는 사람의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돌아왔을 때 여기 그 첫 번째 맨 처음에 살아남았다가 돌아왔을 때 그치. 잡아먹힌 사람은 그냥 잡아먹힌 걸로 치자고. 잡아먹힌 걸로 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홀수명일 때는요. 일단은 한 바퀴 돌고 나면 여기까지 포함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 한 명을 빼고 다시 반으로 주는 거야. 한 명을 마이너스 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명을 하고 다시 반으로 주는 거지. 아니 뭐 상황만 보는 거야. 상황만. 상황만. 상황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규칙화를 하면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 앞에 문제는 좀 많이 쉬운 걸 다룬 거고요. 이 뒤에 건 조금 더 어렵다. 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 지금 FN을 M이라고 정해놓고 수식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건 좀 수준이 있는 거다. 재미있는 수학과 재미없는 수학의 약간 경계 부분이야. 경계 부분이야. 왜냐하면 우리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거 할 거거든. 자 이제 100명이 놀러 갔다가 이렇게 이런 식인종한테 잡혔어. 오케이. 살려주고 잡아먹고 살려주고 잡아먹고 이렇게 막 반복이 돼. 그때 내가 몇 번째에 있어야지 살아남느냐 이거야. 마지막에 남은 사람 한 명은 살려주니까. 그래서 생존 게임이야. 오케이. 내가 몇 번째에 서야 되느냐. 오케이. 그 규칙을 한번 따져보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학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FN을 M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 함수를요. 함수하고 봐도 되고 수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걸 이렇게 정의할게. 이건 지금 현재 사람 수야. 현재 사람 수입니다. 그리고 이 M은 뭐냐면 최종 생존자의 위치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자고. 대신 그 이거는 그냥 배운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냥 경험한다. 경험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놓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생각해보자. FEN일 때. EN일 때 N번째가 생존자야. 오케이. N번째가 생존자야. 그렇다면. 아 이렇게 할까? 거꾸로 할까? 오케이. 자 만약에 사람이 2N명이 있었어. 2N명이 있었는데 그게 N명으로 줄었다고 치자고. 아까 얘기했잖아. 짝수명일 때는 N명으로 준다고. 오케이. N명으로 주는 거야. 2N명이 있었는데. 짝수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줄었을 때 만약에 이 N명일 때의 생존자의 위치가 있었을 거 아니야. 위치가. 그러면 2N명일 때는 그 생존자의 위치가 어딜까? 그걸 우리가 지금 거꾸로 추정해보려고. 거꾸로. 한번 추정해보려고. 그러면 자 2N명일 때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 중간 생략해서 마지막에 2N 마이너스 1번째 사람, 2N명째 사람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규칙대로 가면 살려주고 잡아먹고 살려주고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간다. 아 잘못했다. 잡아먹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짝수를 다 지우게 돼. 그래서 N명으로 줄어든단 말이야. N명으로. 그렇지? 그래서 2N명이었던 게 N명으로 줄어들어. 그렇다면 이때 남아있는 숫자를 보면요. 1, 3, 5 그 다음에 중간 생략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근데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여기 위치에서 K번째 K번째를 한번 따져봐봐. K번째 K번째 여기 위치에서 K번째가 숫자가 뭔지 한번 보라는 얘기야. 여기서 K번째가 첫 번째는 1이지 세 번째는 두 번째 사람인데 사실은 3이지. 그래서 지금 N명 있을 때 K번째는요. K번째는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2K 플러스 1이 됩니다. 맞지? 맞지?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가 3이고 세 번째가 5고 빼기 1이구나. 미안. 빼기 1이다. 맞지? 오케이. 빼기 1이야. 그래서 K번째 사람이 숫자상으로 2K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럼 만약에 N명일 때 생존자의 위치가 M이라면 N번째라면 N번째라면 그때 그 숫자는 뭐가 되는 거야? 2M 마이너스 1이 되겠지. K는 이미의 수고 M은 정해지는데 내가 몰라서 쓴 것 뿐이야. 헷갈리면 안 돼. M은 상수야. 몰라서 그냥 M이라고 쓴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N명일 때 생존자의 위치가 N번째라면 2N명일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오는 거잖아. 생존자가 계속 유지하면서 오는 거잖아. 누군지 모를 뿐이지. 그래서 2N 마이너스 1번째가 되는 거야. 그래서 2N 마이너스 1번째가 생존자가 되는 거야. 왜? 이 여기서 있는 1, 3, 5 이게 이 숫자가 뭐냐면 2N명일 때 위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N 플러스 1명일 때 1명이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돌아와서 맨 앞사람은 어차피 잡아먹히는 거니까 지우자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했어? 마이너스 1명을 하고 반으로 줄이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2N 플러스 1명 즉 홀수명이 있으면 마이너스 1을 하고 마이너스 1을 하고 반으로 줄이자고. 그래서 몇 명이 되는 거야? N명이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 돌리는 게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규칙 찾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항상 살려주고 죽이고를 하기 위해서 첫사람은 그냥 돌아와서 그렇지. 죽는 걸로 치자는 얘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살려주고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얘도 한번 나열해보자고. 나열해보자고. 왜? N명일 때 생존자의 위치가 M이었다면 N번째였다면 2N 플러스 1명일 때 생존자의 위치가 몇 번째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 관계를 알면 우리가 마치 점화식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요. 얘도 한번 해볼게. 1 2 3 4 5 중간 생략 2N 마이너스 1 2N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한 바퀴 돌고 나면 어 N명만 다시 추려지는 거라고. 그면요. 살려주고 잡아먹고 살려주고 잡아먹고 살려주고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짝수 번째만 지우게 되겠지. 살려주고 잡아먹고 살려주고 근데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또 살려주고부터 시작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돌아와서 1도 일단 잡아먹고 그래야지 9 3부터 살려주고가 되는 거지. 그래서 돌아와서 1을 없애는 거야. 어쨌든 우리는 살려주고 먼저 따지려고 지금. 자 그렇다면요. 결국 얘도 남은 숫자만 써보면 이렇게 되겠지. 3 5 7 이런 식으로 나가. 그래서 2N 마이너스 1 마지막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K번째 지금 현재 N명일 때 K번째 K번째 사람이 숫자가 뭔지 한번 보자고. 첫번째 사람 숫자 뭐니? 2K 플러스 1이지. 그치? 어. 왜? 첫번째 사람인데 3이잖아. 두번째 사람이 5잖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여기서 이 안에서 이 K번째에 해당되는 게 N번째인 사람이 원래 최종 생존자가 될 사람이었다면 그 전에는 2N 플러스 1번째 사람이었을 거란 얘기지. 됐지? 됐지? 자 그래서 얘네들도 나름의 규칙을 일반화 해봤어.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나요? 그치? 이렇게 정의를 하면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이 얘기야. 만약에 N명이 있을 때 최종 생존자의 위치가 M이라면 M이라면 자 이렇게 됩니다. 2N명일 때는 2N-1이 즉 FEN 짝수명이 있을 때는 2N-1번째 사람이 생존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홀수명일 때는 FEN 플러스 1일 때는 어 아까 금방 구했잖아. 어 2N 플러스 1번째 오케이 여기다 이렇게 쓸게 2N 플러스 1번째가 생존자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렇다면 이거는 2N 플러스 1번째야.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어쩌려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M은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얘네들을 식을 바꿀 수가 있다고 2 곱하기 이 M자리에 이걸 집어넣으면 되지. FN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지. 2 곱하기 M이 뭐였어? FN이잖아.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일종의 이게 그 점화식으로 봐도 됩니다. 밑에 첨자로 써도 되는데 밑에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뭐 A 어 이거 쓴 다음에 AEN은 EAN 마이너스 1 뭐 이런 뜻이야. 그치? 근데 그냥 선생님이 이게 잘 안 보여서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함수 형태로 쓴 것뿐이야. 하지만 모양만 함수지. 실제로는 수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죠. 수식적.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100명일 때도 해도 돼. 근데 너무 무식한 거지. 그치? 그래서 규칙화시켜버리면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나와도 계산할 수 있다. 어? 계산량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사람 수가 거의 반식줄어. 이렇게 반식줄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되는 거야. F100을 물어보는 거야. F100을. 그 다음에 이렇게 썼을 때는 뭐 이런 규칙은 있지. 이런 기본 규칙은 정해야 돼. 만약에 1명이 남으면 생존자 누구니? 그 첫 번째 사람이지. 그러니까 F1은 1이야. 이거 알아야지 나중에 최종답 끄집어낸다. 한 명 남아있으면 한 명 있으면 그 첫 번째 사람이 생존자잖아. 한 명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F100은 봐봐. 이 규칙을 잘 보면요. 짝수일 때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뜻이고요. 홀수일 때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걸 이용하면 숫자가 거의 반씩 줄어들어. 그래서 1000이라고 해도요. 그 계산 많이 안 들고요. 100이라고 해도 아 100이라고 해도 계산이 많이 안 들고 1000이면 숫자는 10배지만 1000이 100이 되려면 반씩 줄이는 걸 몇 번 정도만 하면 되나? 한 4, 5번만 하면 되잖아. 그치? 4번만 해도 될걸? 1000을 반 대충 줄이면 500 한 번 더 줄이면 250 한 번 더 줄이면 125 그치? 한 4번 정도만 더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4번 정도만 더 하면 숫자는 그치? 10배 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물론 정확하게 4번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F100은 이렇게 되겠지? 잘 봐. F100이야. 짝수잖아. 그럼 뭐가 돼? 2 곱하기 F 반으로 주는 거지. 50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F50은 뭘까? F50은 짝수잖아. 2F25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이제 홀수가 나왔네. 그럼 F25는 뭘까? F25는 이제 요기측 따라야지. 그래서 2 일단 1 빼 1 빼면 24지? 거기다 절반을 해. 그럼 F12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F12는 뭘까? 어? 짝수네. 그럼 2F6 어? 빼기 1이 되는 거야. 어? F6도 짝수네. 그럼 2F3 빼기 1이 되는 거야. 어? F3은 홀수다. 그럼 1 빼. 빨리. 빼니까 2지. 2의 절반을 해. 그럼 뭐야? 2F1이 되고요. 어? 홀수일 때는 이렇게 돼서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F2는 무슨 뭐라고 했어? 1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거 실제로 이제 계산해보면요. F1이 1이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더하기 1이니까 얘는 3이 된다고. 그럼 F3이 3이니까 이건 얼마니? 3이 6에다가 1을 빼니까 5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5에다가 1을 곱했어. 10. 5, 2, 10 빼기 1이니까 9가 되나? 오케이. 맞는 것 같아. 계산 잘 되니까 본인이 계산 한번 해봐봐. 그 다음에 이건 마찬가지지. 그 9이 18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19가 되나? 응.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2배를 한 다음에 그럼 38에서 1 빼니까 37이 되나? 응. 이렇게 되겠다.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2배. 2배 한 다음에 37에 2배면 74. 거기서 1을 빼니까 73. 선생님 계산 잘 틀려. 계산 꼭 해봐. 즉 100명이 이런 상황이 닥치면 빨리 73번째 가서 서 있으면 되는 거야. 73번째 가서 딱 서 있으면 최종적으로 서러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학으로. 아, 물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체계적이지만 어려운 과정인 건 맞아. 오케이. 그래서 원래 이런 거 연구안이라고 우리가 수혜를 배웠다고 봐도 되는 거지. 그치? 물론 이런 것 때문만 수혜를 다루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게임과 관련된 것들을 전부는 아니지만 수리적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이 주제 하나는 많이 쉬운 거 하나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걸로 한번 정리해봤어. 그래서 우리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열 번째는요. 이렇게 정리합시다.